리엄 베르킹을 먼저 도와드리기 잘가 순간 산지 알았잖아 친구들아 섭섭할 뻔했어요 어우 이거 또 나오네 이거 그치 그치 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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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무리 지울 수 있어 내가 버텨야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차라리 보호망을 여기다 펴 그 다음에 얘네 다 슬로모션 만들어버리고 샷건으로 아작내버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아아아아아 반다 미스 너무 자신감있게 들어갔네 아우씨 아 방어망에다 가다두고 그거를 내가 슬로모션 만들어서 두 마리를 잡는다니 싸대기를 맞아야돼 싸대기를 어어 아 너무나 됐다 진짜로 어어 오지랍이 넓어도 거의 어 제작자급이었다 진짜 어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쪼고 뭐야 저거 어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들어와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아 맵 안좋아요 지금 상황 아 하 이거는 이거 어떻게한다 아아아아아아 아 결국 방어망에 가둬 죽겼네 오케이 어 나이스다 야 야 잠깐만 아니 이씨 야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지 하하씨 야 이거 아니지 지금 어? 아니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 아니 야 오오오 오오오 와아 나 진짜 나 조지는 줄 알았다 나 지금 나 진짜로 와아 이거 진짜 다 시키는 줄 알았다 나 진짜 와아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요 어 아 정말 다행이다 진짜 아 돌래라 열려라 가만히있어 아이씨 덩치 좋은 놈이 또 있네 이거 어 쿠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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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네들 뭐야 얘는 뭐야 아아아 우와 이 아저씨 개멋있네 이거 이 아저씨 이거 이 아저씨 지금 운동하는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아니지 마당으로 가라는데 저기 노랑색으로 어 윌 구하기 이게 근데 왜 활성화되어 있는거야 도대체 이거 중간에 뭐 버튼 있는거 아니야 이거 일단 가봅시다 이거 모르겠다 구역에 있는 적들 처치하네 설마 아 아아 걔네들 나오네 이거 갑박 오죠 어 어 어 타코님 별풍선 다섯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게임값에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일로와 이 자식이 어디서 아직 더 남았나 아직 더 남았나? BGM이 안 끝나네 구역에 있는 적들 처치하기 아직 남아있네요 누가 남아있나 다 죽였는데 여기 짱이 누구야 어 설마 활성 안되는데 아 여기 위에 있나봐 어 나이스 뭐 왔다 어 오케이 됐어 나 제거했어 여기였나? 다시 먹고 마당으로 가라네 오케이 좋았어 이게 뭐 하는 걸까 이게 뭐 하는 걸까 아 이 차가 할 때 같이 들어가라는 거 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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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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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케이 좋아 이젠 척하면 척이지 자 싸우기 좀 유리한 전장으로 좀 이끌고 뭐야 이거 오케이 암말 제거 저기다 한번 쏠까 어 어 아 얘 개구나 아 이거 단발 죽기 힘든 애네 일로 걸어올거야 이랬을 때 가둬버리고 샷건으로 죽었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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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장전 장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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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얼마 없다 이제 애들 두 명 정도 남은 것 같쥬? 세 명 정도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아 라스트 아니야 라스트 어디지? 어 라스트 좀 이해네 뭐야 됐어 자 버티고 어 와 이거 와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잘 싸웠는데 자동차가 터져 죽을 줄이야 와 와 와 이렇게 잘 싸웠는데 근데 지금 말이야 플레이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플레이 시간이 지금 한 8시간 정도 됐거든요 액바 켜둔지 1시간 됐고 근데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깨는데 이렇게 죽었는데도 2시간은 빠른 편이에요 지금 가자 가자 나는 진짜 10시간 걸릴줄 알았어 10시간 걸린다고 했어 플레이시간 진짜로 리뷰를 봤거든요 제가 평균 10시간 걸린다고 했거든 어허 이 자식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어? 우유화된거야 지금? 자 자리는 여기가 제일 좋은거 같아 내가 볼 땜 여기 있을 때는 거의 죽지 않는거 같더라고 자리가 좋아요 아 이 아저씨 또 오셨네 이거 됐으 잡아주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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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났다 큰일났어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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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동차에다가 또 터져죽지 이거 오케이 후하 또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그렇지 어어어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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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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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내 위에 꽤 많네 애들 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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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댕 아 와아 다행이다 어어 샷건이 아니어서 못 잡는줄 알았다 총알 채워야돼 총알 채워야돼 아 저기있다 내가 생각했지? 이거 놀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 게이트 지역에 코드가 없다고? 게이트 패스코드 얘네들 분명히 여기로 갔어 분명히 여기로 왔고 아아 아아 여기에 더 있네 아아 더 있네 더 있어 오케이 아 이제 좀 알겠네 어 뭐라고? 6665 6665 오케이 야아 비밀번호 3자리 정도면은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비밀번호보다 훨씬 쉽네 우리나라 그때만 4글자 5글자만 6글자 쳐도 비밀번호 입력됐던 시대거든 와아 이건 뭐죠? 이건 뭐 아쿠아리움 가는 길인가요? 아쿠아리움 갈 때 뭐 이런거 있던데 어 또 있어 또 있어 이 자식들 그냥 지겹지도 않냐 이 자식들 좀 죽어라 이 자식들 아니면 같이 힘을 합쳐 살아보는게 어때 진짜 어차피 죽을 목숨 어 어 뭐야 미안하다 야 다 죽여버렸네 내가 아무튼 너희들은 내 말을 안따랐을거야 여기 뭐야 이거 빨리 해제합시다 이거 전원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네요 자 타냥 먼저 해제해 뭐 나올거 같애 다행이다 뭐지? 아 아 이 장면은 얘가 봤구나 아 지금 과거에 자신도 있네 여기 이거 처음에 봤었던 화면이잖아 그럼 진짜 반복되는거 아냐? 결국 미래 못바꾸는거 아냐? 겁나 많아 미쳐 제발 좀 죽어아 우와 우와 이거 미쳤다 이거 우와 아 오른쪽에 샷건이 너무 저거였어 너무 어그로를 많이 끌었어 날 흠 흠 안녕하세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다 흠 저거는 오른쪽에 먼저 덩치있는 애를 묶고 음 책은 걸렸어? 우리 오늘 독술당님 정도면 진짜 매니저 줄만해 매니저 좀 드릴게요 항상 많이 방송 도와주고 그러시는데 항상 많이 방송 도와주고 그러시는데 자 다시 한번 가자 자 자 온다 온다 거대 녀석 온다 와 망했다 완전 망했다 이거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쟤만 뭐 죽이면 게임이 끝나지 아 한마디 더 남았어? 이런 야아 됐어 어 전력 들어왔네 내가 들어온게 한거 아니야 이거? 나의 파장으로 들어오게 한거 아니야? 오늘 캠밍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모하게 싸우는 전술을 쓸 수 밖에 없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자주 와주세요 그래도 캠밍 할 때만 캠밍이 또 오랜만에 해주시는데 캠밍 안 할 때도 많이 봐주시고 사실 캠밍 하기가 지금 되게 힘든게 제가 오른쪽 눈이 가까이 있는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못 읽어요 사실 왼쪽으로 추측해서 읽는 거에요 왼쪽은 이제 근신 안시가 제가 정말 심한데 왼쪽은 가까이 있는게 보이고 멀리 있는게 안 보이고요 오른쪽은 가까이 있는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게 보여요 그래서 어? 어스키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빨리 라식을 해야돼 지금 글자 읽기 되게 힘들어 사실 네 되게 심해졌어요 근신 안시가 짝눈이 되게 심해졌어 지금 어떻게든 좀 라식을 해야될 것 같아요 어스키님 이거 꿀잼입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 뭐 벌써 품절인 게임샵도 있어 오늘 처음 전화한 게임샵은 안 팔더라구요 아 이 위로 올라가는거구나 라식하면 이제 한 일주일정도는 못할수도 있죠 그래도 그때만 참으면 나도 캔방 할수 있는거니까 윙딩 윙딩님 스틱관계 고맙습니다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이따가 안경쓰고 할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면 오우 베스 아니야 베스 베스도 여기 있었네 헬퀴 헬퀴 웹링 조이스 렛비리 웹링 조이스 자ک 로젤 스켈레틴 크루에 모나크의 키워드에 모나크의 키워드 드라이독스 크론안 엑스트럭 여기가 길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근데 왜 여기는 올.. 잠깐만 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기까지 저기 이어지나? 그러네 넌 다시 광어로 왔어 지금 전 스나이퍼 부대가 전멸했다 어? 스나가 있어? 오케이 스나 잡고 우와 아까 한 방으로 엄청 많이 죽였네 애들 얼마 있지도 않아 좋았어 스펙